배우 라이언 레인홀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 이프 상상의 친구가 다음 달 극장에서 관객과 만납니다. 영화는 상상 속 친구 이프를 볼 수 있는 소녀가 아이들에게 잊혀진 이프들에게 새로운 짝을 찾아주는 내용인데요. 라이언 레인홀즈는 윗집 아저씨 칼로 등장해 아래층 소녀 비와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을 맺고요. 각양각색 이프들이 전하는 마법 같은 이야기에 지루할 틈 없는 연출로 관객에게 잃어버린 동심을 선사할 예정입니다.